Observer가 자기에게 데이터를 던져주는 Observer를 데이터를 받아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가공해서 던져주는 것,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는 채로 다음 Observer에게 던져주는 것을 전반적으로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삽입했던 map이 대표적인 그런 필터였죠. 이번에는 그 map 자리에다가 필터라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리턴 필터 자체는 참과 거짓, 불린, 보다시피 불린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하는 불린 값에 따라서 참이면 통과시키고 거짓이면 차단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을 보고 싶으면 GoToDefinition 가셔서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동작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1, 2, 3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군요.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1, 0에서 1은 거짓이니까 필터되고 2는 참이니까 또 3은 거짓이니까 필터되고 4는 True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참과 거짓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터링 메커니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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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